동대문구가 안전사고와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빈집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. 총 36개소는 노후, 불량 상태를 고려한 등급 분류에 따라 선정됐습니다. 주요 부재의 구조적 결함, 부동침하, 주변 축대, 옹벽, 담장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. 특히 붕괴,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철거 대상에 해당하는 빈집 건축물에는 안전표지판에 부착해 소유자 등의 빈집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접 주민이나 행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.